모자를 샀어요 가니? 가니? 넌 집에 가니? 여기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수업 중에 짬이 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곡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어제 다른 작업 때문에 밤을 새서 머리를 못 감았기 때문에 모자를 썼지? 귀엽게 나 왜 이렇게 패인 같지? 하긴 패인이지 나 다크서클 짱 심하네 나 다크서클 짱 심하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fifth 5 야 근데 너만 왜 이렇게 허예? 왜냐면 난 조명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이지 야 노트북도 거의 니꺼는 흰색이야 아니 내꺼는 원래 색개도 다른거야 아 그런색? 아 어이없네 아니 무슨 아니 뭐 노트북 구름져진다 그렇게 되냐 개 아가씨인줄 알았어요 나 지금 고등학교 1,000원 공부하는 것 같아 미쳐버리겠네 화이팅 화이팅 한 곡 끝내고 듣는 중 과연 그냥 틀리지 않고 잘 편곡을 했을지 뭐라고 쪼갈쪼갈 대는거야 연경이 예민해 조용해라 아 나 여기 안 채웠네 아씨 그녀의 편곡은 끝나지 않았다 아 아 다 채우지 않았네 이런 방을 아 배고파 밥 사줄 사람 뿅 버섯 왜 이렇게 꺼? 아 이거 버섯 잔치네 여기는 버섯 맛있다 역시 오늘도 고기부터 집어들지 않고 야채부터 집어드는 벨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야채리 공연하려면 이제 손가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집에 피아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피아노 조율하시는 분을 오늘 불렀어요 원래 피아노가 제 방에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전자 피아노를 가져오면서 업라이트 피아노 저 끝쪽 방에다 치워놨거든요 왜 한번도 안 침 이번 공연 준비를 하려면 이제 진짜 피아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율을 한번 해볼겁니다 뿅 마 Blo ayr 마 Y 마 Moses 게 Smo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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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안녕. 오늘은 처음으로 공연 같이 한 연주자들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예쁘게 했지. 가서 만나는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나 방금 뜯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나 방금 뜯어졌어. 나 여기 뜯어졌어. 나 방금 뜯어졌어. 나 방금 뜯어졌어. 나 방금 뜯어졌어. 나 방금 뜯어졌어. 그냥 실이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없어. 이건 젠장. 이거 없어? 이거 비싸게 주고 사면 내가 오늘 처음 입고 온 건데. 나 방금 뜯어졌어. 앞머리도 오늘 개난장판이야. 머리 안 감았기 때문이지. 오마이갓. 아주 타자마자 난리가 났고요. 지금 연주자들 만나러 얼른 얼른 가봐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엄마. 나 미샤 코트 있잖아. 어. 그거 뒤에 끈이 뚝 끊어졌는데. 그거 백화점 가면 해주겠지? AS? 해주겠지. 아 씨 하나도 맘 편할 날이 없네. 이거 차에 두고 내려도 되겠니? 내가 이걸 들고 저 카페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 여기가 아닌가? 뭐하니? 지금 같은 곳을 뱅뱅 돌고 있잖아. 뱅뱅뱅. 뱅뱅뱅. 빠야 빠야 빠야. 이러고 이제 연주자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나오는데. 여기인 것 같은데. 다일링 키친 맞네. 역시. 영유아 넌 눈썰미가 참 좋다. 다일링 다운. 힙한 척하는 바지와 어그가 참 킹 같지 않나요? 이건 개 힙해 지금. 나 키 짱 크지? 뭐지? 뭐하지? 장난 아니지? 나 지금 편지 아닌데? 발레 타면서 차 키도 안 맞기는 좋아. 야 늦게 오면은 들어올 때 벌금 내라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드라마는 노민주. 그리고 제 군대 선임이에요. 저랑 군대가 살았어요. 여기는 비올라 하시는 서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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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몇 번 같이 했어? 아 진짜요? 어 맞아요. 원래 바이올린도 한 명 있는데 오늘 시간은 안 맞아서. 바이올린 하는 친구분은 제 고등학교 친구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난 거 좀 신기하다. 그렇게 다 알지는 않지 않아. 아니 근데 오늘 곱박곱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야. 우리 안녕히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하나만 넘기고 얘기하면 돼? 응. 연주가 일단 17일 아닌데? 오늘 난리네. 오늘 난리네. 뭐 하세요? 저는 지금 악보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연주를 하는데. 홍보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연주 영상을. 근데 그거 할 때 녹음을 미리 해야 돼가지고 오늘 녹음을 할 거예요. 깡패예요? 네. 아. 너 빠빠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져요. 어? 그럼 더 많으시겠네요. 화가. 저보다. 저보다 화가 한 2년 정도 많으시겠네요. 아 아기 낳으신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포대기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나만 담요 이렇게 넘어. 피아노는 쳐야 되고 담요는 덮고 싶으면 되고. 어떡해. 피아노 치면 돼. 이렇게 하고 피아노 치면 불편하다고요. 이렇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목욕하고 나오신 분 같아요 지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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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